100마리오 슈퍼에스퍼트 반갑습니다 여러분 빈스입니다 100마리오 슈퍼에스퍼트 시작하겠습니다 120초 아유 스크링도 없네요 야 근데 이거 다시 다시 돌아오나보다 반복하나봐요 아 아 올라가는게 아니구나 오케이 아 근데 120초면 이거 또 오래걸리는데 아 뭐야 아 왜 안튕겨 와 일단 맵을 좀 봅시다 야야 야야 꼬인하나 놓으셨구요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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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뚜껑이 있어? 언제 뚜껑 줬어? 뭔데 이거 흠 소조 현병을 줬었나? 말이 안되는데 한이론 참 좋긴 한데 참 100마리오에서는 할만한게 아닌것 같아요 짧은건 괜찮은데 이렇게 긴거는 오래 걸려가지고 아 뭐가 이렇게 안맞냐 진짜 피 스위치가 딱 안끝나니까 안맞잖아 아 지금 맞았으면 안되는데 아 아 뭔데 아 이거 자랑 깨나? 자랑 왜 깨나 이렇게 이렇게 느렸는데 아 왜 안챙겨져 아유 끝났네 시간 여유가 되게 많네요 다행이다 진짜 완전 못했는데 팥방수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뭐야 심지어 신기록이라고? 어쨌든 나이스 고양이 마리오 아이고 뭐야 이거 왼쪽으로 피하면 될까요 아니면 빨리 지나갔어야 했을까 왼쪽으로 피하.. 일단 왼쪽으로 한번 피해봅시다 갑자기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피해야되나? 는 아니네 아 젠장 아 젠장 아 아 뒤쪽에서 점프했잖아 뒤쪽에서 왜 그게 쳐지는데 일부러 뒤에서 점프했었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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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가는거 아닐거 같은데? 여기 한번 위 한번 구경해볼걸 아아 깜빡했네 설마 이건 위로 올라가서 분명히 저기 히든 블록으로 막아놨을거에요 다행이다 나이스 생각보다 맵이 작아서 금방 깼네요 이 정도면 오케이 야 또 트롤이야? 왜이렇게 연달아 트롤이냐와 아 제발 선택해야하긴 싫어 그렇지 근데 여기가 낙치일수도 있어요 내려갔다 못올라올거 같은데? 일단은 파이프 겹쳐놓은건 아니구요 아무것도 안나와? 떨어져야 될거 같긴 한데 왼쪽으로 붙어서 떨어져야되나? 아 애초에 저기가 저기 자체가 낙칠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왼쪽으로 붙어서 한번 떨어지는것도 확인을 해봐야될거 같긴 한데 그렇게 하지말고 그냥 아예 밑으로 갈까 그냥? 글로 가면은 오른쪽이 보이긴하니까 뭐가 있으면은 알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하자 차라리 그냥 여기서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뭐가있나 안보이네? 이런 어 방금 보였던거 같은데 아무것도 없었어 끝났네 나이스 저 스프링이 있을수도 있으니까 살짝 걸치게 딱 스프링은 없네요 생각보다 별로 낚시는 없었다 저 빨간 물고기는 절 따라오죠? 아 이게 맞아? 어째서 아 빡센데 이거? 오 오징어도 온다 아 제발 지나갈게 아우 야 왜이렇게 많이 날아와 딱 밟을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맵이 근데 금방 끝날거 같은데? 아 아 대포 더럽게 내리다 진짜 아 아 아 아 지나갈 수가 없다 아 화요벌이 너무 매소 아 진짜 으아 웃음 아 아 오케 지날 왔어 지날 왔으 지나왔는데 이거.. 이거 칠려고 하는 건 욕심인가? 으아! 뒤로 가! 나이스! 진짜 깜짝 놀랐네. 오 예스! 비켜. 어휴, 지나간다! 어휴! 지나갈 거야! 어휴! 나이스! 아! 다행이다. 아, 이건 또 뭐야아! 아, 얘를 어디다가 둬야 되는 거야? 어? 어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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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스핀, 잡고, 빵, 튀기면서 점프 스핀점프, 스핀점프, 올려, 젠장, 얼개가 아닌가? 아니, 올리는 거 맞았어, 아, 오케이, 끝났네요 거의 느낌 왔는데 오케이, 깨냐? 어, 나이스 와, 간신 있겠네 아이고, 이것도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없어 이번 백마리오는 바쁘구만, 아주 아, 점프가 왜 안 되니? 어이가 없네 그렇게 죽을 건 아니었잖아 어... 야 여기서 스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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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시작할 때 왼쪽 문 까지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여기 끝에 지금 여기 문이랑 연결되어 있었겠죠 아마